박대 맞고 있습니다. 레드카피스의 주인공은요. 띵동이네요. 수건하게 입고 있었어요. 구혜정의 패션은요. 2012년에 키칼라예요. 내년도 유행할 칼라 노란색의 드레스를 입었는데요. 클래식하면서 섹시한 느낌을 주고 있는데 뒤를 멋있게 예예요. 오늘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까? 네 있을 것 같아요. 왔어요. 이번에는 키가 큰 남성분이 보이는데요. 카승원 씨에요. 카승원 씨 같은 경우는요. 턱시도 자체는요. 일반적인 턱시도보다도 패턴인 자가득 코디네이션이 있습니다. 역시 턱시도의 전통적인 느낌. 오늘 의상 컨셉은 잘생긴 차승원입니다. 차승원입니다. 독고진이 이 자리에 왔다면요. 오늘 이런 분위기에서 어떻게 말을 했을까요? 언제나 늘 멋졌으니까 괜찮아. 이렇게 쟁쟁한 스타들 속에서 과연 누가 영광의 주인공이 될지 그리고 어떤 드라마가 역시 영광을 알지 상당히 저도 궁금합니다. 계속해서 2부 기대해 주시고요. 마이크를 스튜디오로 넘기겠습니다. 스튜디오 나와주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